내수 부진과 원화 강세 속에서 국내 상장 법인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사 4곳 중 1곳, 코스닥 시장에선 3곳 중 1곳이 적자 상태였습니다.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법인 중 572개사 가운데 적자로 전환했거나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총 152개, 24.8%로 집계됐습니다.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621개사 중 적자 기업은 209개, 33.65%를 나타냈습니다.